오늘은 점점 절정으로 향하는 동덕여대 사태의 도파민 터지는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싱글벙글 폭력 시위가 한창인 동덕여대에 이번에는 동덕여대 스텝이라는 단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녀들은 외부 세력 정치세력 학교 특정 커뮤니티와 연관없는 오로지 동덕여대생으로만 결성된 단체임을 밝히고 다른 학생들을 탄압하고 전체주의 방식을 강요하는 폭력 시위대의 실체를 폭로하고 통학생회와 시위대를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 내부고발 단체는 동덕여대의 폭력 시위를 반대하고 민낯을 폭로하겠다 선언하고 있죠. 이 단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한국 여자들 특유의 배타적인 평가르기 전체주의식 입막음 때문이었는데 동덕여대 커뮤니티에 수업 듣는 거 찬성한다 올리면 좌표 찍고 달려들어서 신고해서 뭘 못했다. 학과 단톡방은 실명제라서 투표도 못한다 그리고 폭력 시위 반대하면 색출한다고 협박한다. 학교에 들어가면 폭력 시위대 한국 여자들이 신분을 검사하고 동행하면서 감시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사진 찍고 박제한다. 라는 충격적인 지금 동덕여대생들의 행동을 폭로하는 이 단체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동덕여대 폭력 시위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지 혹은 시위대의 행각을 폭로하려 하면 얼굴 사진을 찍고 박제한다는 건데 이처참한 내용에 대한 증거도 이 단체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커뮤니티에서는 강의에 출책한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박제를 하는 중이고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이 박제되고 얼굴이 박제된다는 증거를 첨부하였죠. 학교는 폭도들이 점거해서 현강을 못하니까 줌수업으로 대체되었는데 동덕여대생들은 중강의 주소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중강의에 들어와 수업 거부 깽판을 치자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증거가 등장하였죠. 실제로 중강의에 들어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수업 거부 표시를 프로필에 써놓는 동덕여대생들.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을 방해하는 시위대 폭도들의 폭력성에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이 단체의 폭로. 더더욱 재밌는 폭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은 외부 세력 전혀 없고 외부 단체 개입 따윈 없었다 밝혔죠. 그리고 라카칠과 취업박람회를 때려부수는 시위는 계획을 짠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라고 계획범죄가 아님을 밝혔죠. 하지만 내부 폭로를 보시면 여성이 당해서 동덕 관련 글 업로드했고 그쪽과 연락하고 타 여대 학생들과 연대하겠다. 많은 곳에다 외부인 여성들에게 동덕여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다른 여자들 막지 말아달라. 외부 여성분으로 인원 채우고 싶다. 외부인까지 우리 편에 서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면서 명확하게 외부인이 동덕여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폭로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총악은 분명 취업박람회 라카질과 때려부수는 일은 우발적으로 행해졌다 말했는데 취업박람회 외부인이 많이 오는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데자보, 인쇄물 부착해주실, 인원 모집합니다. 본드라카 등을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명확하게 계획된 폭력 시위였다는 폭로가 보이시나요? 라카 스프레이 페인트 시위 참여하실 분들 투표 주시면 관련 일정 논의 인원 파악하겠습니다. 야구배트 가져다 두겠다는 글 쓴 사람입니다. 동상 부순다는 말이 있어서 연장 어떤 걸 주문해야 할까요? 쇠파이프 여러 자루를 가져다 놓을까요? 월요일 진행되는 동상 박살내기 시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라는 식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폭력 시위를 준비해온 우리 민주동덕여대생들의 모습. 계획적으로 폭력 시위를 유발했고 계획적으로 취업박람회에 라카를 치라고 직원이 퇴근한 시간을 노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민주동덕여대생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인 척해도 남자 냄새는 가려지지 않는다 공부 좀 더 하고 프레임 자라. 라는 식으로 저런 내부 폭로가 동덕여대에 있을 리 없다고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한국 여자식 소통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성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은 무력으로 누르고 왕따시키고 기싸움하는 게 그녀들의 특성인지라 절대 소수의견 경청 따위 여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죠. 역사적으로 흥했던 단체와 나라는 언제나 그랬듯 내부 분열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드디어 동덕여대 사태의 결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도파민이 줄줄 흐르고 있네요. 저기 보니 라카질 폭도들도 단톡방에서 인원 추산한 것 같은데 쟤들에게 피해 금액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절정으로 향해가는 민주동덕여대 근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도파민 충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꺽 속이 다 시원하네 꺽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